대한민국냥 아니 님들 오늘을 위해서 짬짓돔 꾸역꾸역 주머니에 쳐봐가지고 차려 아 저게 부부님이요? 주무실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 뭐지 누구한테 전화갈지 고민하시길래 저희가 전화 걸었고요 네 저희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네 이제 꺼져 뭐야 안 꺼져? 뭐해요 아니에요 빨리 박수치세요 뭐해 아니 아니 애국자 드리겠습니다 빨리 박수치세요 왜 양치 안 쓰세요 그냥 저 눌레 먹고 튀는거냐 아니에요 아 이제 침 뱉어주세요 빨리 침 뱉어주세요 왜 님들한테 그걸 뱉어요 아 뭐야 자 이제 애교도 부리자 자 애교도 부려주세요 어? 애교 걸렸어? 야 애교 부려봐라 어차피 저는 고백을 하러 왔기 때문에 고백만 하고 아 빨리 애교도 하고 가요 무슨 애교를 여기서 왜 해요 그냥 어차피 여기 다 듣게 되는데 뭐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똑같이 뭐 그니까 아니 님들 왜 안 주무세요 그냥 여기 자다 일어나는데요 왜 이 시간에 일어나요 원래 이 시간에 안 일어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저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가네야 너 하나 나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아 투 당기고 왜 돌려 아니 아 이제 때려주세요 아 투건이요 정수에요 정수에요 정수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진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네 방송 살려드릴까요? 기다려보세요 아니 살려달라는게 아니라요 그냥 방송 살릴만한 사람 이제 가면 그 아니 아니 안돼 조민이 안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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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류민이 빨리 애교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 지금 침 맺는 거 3개 걸렸잖아요 저희 3명 있으니까 한 번씩 뱉어주면 돼 네 그리고 이제 물도 마시고 애교를 침을 뱉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희한테 침 언제 뱉어요 물은 언제 마셔요 박수는 언제 쳐요 침은 언제 뱉어요 한 마리 닿을 수 있게 물 먹으면서 침 뱉으면서 애교를 부리자 그럼 박수까지 해야 돼 일단은 저는 그냥 고백을 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투보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야 돼요 빨리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왜 이거는 1대1로 고백을 해야죠 그냥 왜요 공기고백을 몰라요 원래 공기고백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공기고백이 더 멋진 거예요 원래 투보님 예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네 저도 좋아요 네 아니 오늘부터 1일인가 아니요 무슨 소리죠 아 아 감사합니다 그걸 왜 받아주세요 결혼은 언제예요 무슨 결혼이 아 지금 렇게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주면서 그래 잘가 자기야 아니 아니 이제 꺼져 이제 꺼져 꺼지라고요 칵테 아 나 아 누가 투보님한테 전화하라고 했잖아 누가 투보님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내 방송 보고 있는 줄 몰랐다 진짜 나 꿈에도 몰랐다